저는 초등학교 5학년 막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 문제집도 풀고 전과도 보고 하다가 과학문제집에서 비친 렌즈에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라는 문장이 언뜻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든지 알고 넘어가려는 성격이어서 모르는 게 나오면 끝까지 매달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를 찾아봤더니 빛의 굴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은 했는데 정확히 빛의 굴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은 한 분도 없더군요. 제발빛은 왜 렌즈에 두꺼운 쪽으로 굴절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은 한 물질 내에서는 어디를 지나든지 속도가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질 간을 이동할 때는 속도가 바뀌지요. 가장 빠를 때는 진공상태로 30만mS의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진공이 아닌 곳을 지날 때는 속도가 그것보다 느려지죠. 유리를 지날 때는 진공일 때보다 2, 3의 속도를 냅니다. 그럼 볼록 렌즈를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볼록 렌즈의 중앙 부분은 유리가 두껍기 때문에 빛이 그만큼 더 오랫동안 유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양 끝부분은 유리가 얇으니까 쉽게 빛이 빠져나오지요. 그러면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2, 3, 알파, 4, 베타, 5, 6, 7 지금 저 숫자들이 모두 일직선 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또, 괄호도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 괄호는 볼록 렌즈를 그린 것인데 이 이외의 영역으로는 빛이 지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게 생각하기 편하니까요. 자, 그럼 양자역학적 설명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A, B로 빛이 이동하는데 중간에 렌즈가 없다고 해보죠. 그럼 빛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직진해서 A에서 B로 도착하겠죠? 그건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걸 양자역학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빛은 사실 가능한 모든 경로로 진행합니다. 직진하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휘어져 가기도 하고 A에서 B까지 가는데 지구를 한바퀴 돌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가능한 모든 경로로 빛이 진행할 경우 직진하는 빛을 제외한 나머지 빛들은 전부 다 서로 상세되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직진하는 경우가 가장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럼 위에 제가 열심히 그린 것처럼 여기에 렌즈를 놓아보죠. 렌즈를 놓으면 그 렌즈를 통과하는 빛은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다 보면 각 렌즈마다 다르겠지만 A에서 B로 가는 빛의 모든 경로가 걸리는 시간이 전부 다 동일하게 되는 렌즈의 두께가 있습니다. 그럼 A에서 출발한 빛은 모두 같은 시간을 소유해서 B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즉, 두꺼운 쪽으로 휘는 것이죠. 오목렌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 설명을 못한 것 같네요. 제가 한 설명은 파인만의 일반인을 위한 퀴드 강의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이 붙어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쉽습니다. 양자역학을 이렇게 쉽게 설명한 책이 나올 수 있는 건 파인만의 뛰어난 솜씨 덕분이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된다면 선생님이나 아버지께 여쭤보세요. 그럼 금방 설명해 주실 거예요. 허접한 설명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